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학 강의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을 오늘 했어요. 사실 온라인 계약한 날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런 캐스트를 마련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학습량이 느껴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본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봤어요. 햇살도 따뜻하고 그리고 꽃들이 막 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정말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동안에도 자연은 시간이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선생님답지 않게 약간 감성적이긴 한데 감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시간은 무조건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좀 주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순하게 희망의 메시지 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는지를 갖다가 좀 얘기하는 것들이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혹시 작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안 들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수능이 한 3, 4주 남은 그 기간에도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수능이 치러지기 전이다. 특히 선생님 탐구 과목을 다루고 있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이죠. 지구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지구과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건 이유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올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상이 좀 안 좋아요. 무너진 상황이 많아. 그래서 막 학교를 안 가니까 계속 방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생활 리듬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건강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살만 찌고 확진자라는 그런 단어들이 막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확 졌다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자기가 너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린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듣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봐봐. 일단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개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 계획들을 잡았겠죠. 이미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작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뤄냈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별로 이룬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보기가 싫어요. 근데 보기 싫은 것을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어떤 어떤 공부를 할 거야. 라는 계획을 다시 짜세요.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시작하자. 그래서 학습 계획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짜보자. 나는 어떻게 공부할 거고 어떻게 앞으로 이 시간을 보내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온라인 계약을 하긴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학교 일정표도 있을 거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표도 있을 거고 일정들이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있자.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가자.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계획을 짤 때 특히나 선생님도 제일 힘든 시기들이 있는데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면 선생님이 제일 그 그 뭐라고 할까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고 좀 즐거운 시기이긴 한데 수능이 끝나고 다시 개강을 할 때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생활리듬이 달라지잖아. 그때가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런 방식을 취해요. 작은 게 큰 실천이. 뭐냐면 계획을 계속 작게 잡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계획을 잡을 때 하루의 일과를 갖다 여러분들 한대 플래너 같은 거 쓰시는 친구도 있죠. 안 쓰는 친구도 있을 텐데 플래너는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플래너는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플래너는 여러분들 개인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쪽지 같은 걸 마련하는 거야.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포스트잇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많이 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다가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한 세 가지만 적어요. 그러니까 왜 세 가지만 적냐면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계획 큰 실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계획하세요. 반드시 할 수 있는 양이야. 할 수 있는 양. 이게 많던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정말 많이 잡아. 어떤 친구들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한 10번까지 계획을 잡아놔. 그럼 여러분들 플래너도 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체크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제 이거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다. X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세모는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야. 얘들아. 이게 뭐야 세모가. 한 반만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동그라미 아니면 X만 가야 되는 거예요. 플래너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양을 잡는데 10가지를 세워놓으면 학생들이 뭐 하냐면 아 또 이거 안 했네. 저거 안 했네. 하루를 계속 후회하면서 보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건.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순환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럼 여러분들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짜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래. 1번. 2번. 3번. 3번도 부담스러워. 그럼 2번까지만. 난 오늘 반드시 이건 할 거야. 예를 들어 1번 계획을 짰어. 근데 1번 계획도 되게 구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냐면 선생님 지구학 선생님이니까 그래. 백야 교재에 백야에 문풀 파트가 있어. 기출문제네. 요거 30개 풀자. 이렇게.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많이 짜잖아요 여러분들. 못해. 그럼 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획은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양만 계획을 짜시고 그걸 갖다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제 했어. 그럼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되게 금방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계획을 짜면 돼요. 두 개만 짰어 내가? 그럼 그날 시간을 갖다가 내가 그래 나는 오늘 한 4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두 개를 짰는데 어? 5시에 끝났네 이게? 그러면 5시간 놀아? 아니죠. 그러면 조금 쉬세요. 자신한테 보장을 해주는 거지. 조금 쉬고. 그 다음 계획을 또 짜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학생들이 계획을 짜서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하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다시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루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루틴이 무너졌을 때에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안 한 게 아니거든. 무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지금. 알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반드시 실천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플랜을 짤 때 거창하게 짜지 마라. 간단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 과거는 잊자. 오케이? 과거에 살면 안 돼.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현실이 되게 중요하고 현실들이 모여서 오늘이 모여서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만 일단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일단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하루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정말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나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고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꿈과 목표가 다 있죠. 그렇죠? 그 꿈과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하루하루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마흔인드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무엇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선생님도 이제 강좌해서 커리큘럼도 바꿨어요. 선생님 사실 그래서. 나중에 커리큘럼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커리큘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내놨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소개할 테니까 곧 같이 가시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 이 시기를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고 항상 자존감 가시시고 여러분들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있자 나태하셨다면 잘하셨으면 좋습니다. 그건 칭찬하고 나태한 모습들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자리에서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이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